바닥에 떨어진거 지지 여은이가 올라가세요 여기여기? 네 여은이 오늘 어디 갈거에요? 네 노휘방 노휘방 가고싶어요? 네 여은이 마트 마트 가고싶어요? 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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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은이가 탔어 놀이방 갈거에요 오늘 놀이방 갈거에요 아니 오늘 마트 갈거야 맞죠 마트 가서 여은이 어제 엄마랑 아빠랑 약속한 장난감 살거에요 안녕 이거 뭐야 이거한테 탔어 여은이 잠깐 차렷 뒤로 기대세요 아 여은이가 해보고싶어요 여은이가 하고싶어서 안전벨트 어디있어요? 안전벨트 거기있어요 안전벨트 거기있어요 안전벨트 안 나와요 여은이가 다시 해보자 해봐 이거 봐 아빠 이거 봐요 어 귀여웠어 여은이가 여기다 해 이제 여기 끼워보자 자 잡고 아빠 이거 봐요 아빠 보고있어요 우와 아야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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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있어 여기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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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너무 세게 했나봐 그치 다음엔 조심히 하자 지금도 아파? 아이고 아팠어 연희 얼른 마트 가서 연희 얼른 마트 가자 알았지? 응 속상해 아이고 아팠네 야은이가 장난감 고를래? 빠방이 어디 있나? 이거? 어 이거 똑같은 빠방이네 준호 있는 빠방 이 빨간 차 사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이걸로 사요? 이거 사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걸로 사자 여보 여운이만 찍어 나도 찍어주세요 자꾸 초청이 나가 아 카메라 너 일 똑바로 안 할래? 자꾸 배경을 잡아 아이씨 내가 그렇게 잡기 싫은 거야 엄마 빠방 갔다 놔? 왜 이거 살거라서? 하나만 살거라서? 이게 더 좋아 빠방보다? 흔히 하구만 골라놓을게 엄마가 응 하나밖에 없었네 안녕 먹고싶어요? 하나 떼줘 하나 좀 떼줘 하나 떼줘요? 이거는 내일 먹자? 응 그래 하루에 하나씩 먹자 아빠 하나 먹어도 돼요? 아빠도 하나 먹을게요 엄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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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놓을게요 여운이가 들고 있을까요? 응 이거 엄마 주자 이따가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사탕 맛이에요? 다 먹었어 어 그거 엄마껀데 여운아 그거 먹으면 엄마가 이잉 한대요 엄마꺼니까 기다리고 있자 알았지? 엄마 먹자 엄마 먹자 엄마 먹자 일단 엄마 오시면 드리자 알았지? 응 추워요? 문 닫아줘? 왜왜왜 아 또 왜왜 여운이 왜 투 Bonus 공식 공식 여운이 왜? 하하 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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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어, 여운이꺼 여기 있어 이건 여운이 이따가 엄마오면 같이 먹을까 그러면 aware 엄마오면 같이 먹자 아 추워요? 문 닫아져? 왜왜왜 이거 엄마꺼 이거 여은이꺼 알았지 이따가 엄마오면 아 하나는 아빠 또 먹어요? 괜찮아 여은이 두개 먹어 알았지 아빠가 까지셨어? 엄마 먹어 엄마꺼야? 고마워 잘 먹을게 와 뽀로로네 고마워 연희 먹었어요? 다 먹을게? 맛있어? 응 엄청 맛있어 연희 먹었어? 다 먹었어? 아빠도 드셨어? 다 먹었어? 디디 마니 이게 단단해야되는데 숙성회라 그런지 한입 물면 그냥 스르르르 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막 연어같은거 먹는 느낌? 근데 연어보다는 좀 더 단단함이 있긴 한데 거의 약간 연어급으로 스르르르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쫀득쫀득한데 부드럽다고 합니다 물 덮어요 튀겨서 익히니까 살이 그냥 사르르 없어지는 느낌? 뭐 마치 안에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그치 그리고 살짝 기름진 느낌도 나고 그치 회가 더 맛있다 고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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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 먹었을때 고윤이 고윤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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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